히히...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환영살인마 왓츠어색 이런걸 페널티 달고 쓰네 단검 분사 뱀피 뱀피 뱀 뱀 뱀 웰컴머더 뱀피 마블이나 나오지 뱀피 제1 ked 그래도 건무강화 됐으니까 표창... 세상에 표창이다... 죽어라... 때려 말어... 때려 말어 때려 말어 때려 말어 때려 말어 때려 말어 말어 환영 웰컴 아드레날린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40 아니... 이걸 또 환살특이 매돌 매돌 똥검 또사 똥검 또사... 하나 더 했어야 했을까... 잘 모르겠네... 거무조만 빨리 나오지...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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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살인... 환영망... 이 망할...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보수유물 왜 이러는데 짠 잔상사진 슬픈거 봐 사일런트 체력은 누가 지켜주나 이걸 막내 똥중 설레아카 이거게 전략하 이거게 할까 말까 이거 사면은 몹잡고 고개뿔일 나올거 아냐 아슬더스 하루이틀 하냐고 아하우 아하우 아아아아 아아아아 괜찮은 전략 괜찮은 전략가 룬피라미드 소환술 캘리 볼일 없을텐데 아 뭐 수리검 나올수도 있지 폭주총배가 나오네 2 어디갔다 똥문성 똥문성 왜이렇게 말리지 아 아이 한두대 맞는거야 각오하고 있었지만 너무 많이 맞네 다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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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퍼스 아 야 괜찮은 강화 안됐어 안살공포? 굳이? 강화되있었으면 집었다 크크루크크 크크루크크 왼점들 고갯들? 고갯들 왼점들? 고갯들? 고갯들 고갯들 Kalia 고갯들 지난복 고갯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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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잘못 누른다 이엔금 아니 환살 환살 왜 이렇게 개그 나는데 고래 보상 1박 보상 2박 보상 전부 다 환살이네 황금 환영살인마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빡세다 빡세 빡세 저놈의 아드레날린 진짜 덜 깨울게 전략가도 왼 밑에 있는거 앗 흠 오 지금 cooperative onents 진짜 아 진짜 어둠이 진짜 아 으아 으ㅏ 으rou 보라이 세 게다 진짜 이히 아니 삐이 아이 메가크림 미쳤냐고 어둠이 덮해라 빨리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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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함을 잃어버린 아이언클레드 아니 사일런트 갓방 단부싸 순식간에 정리 잘 못 눌렀다 잘 못 눌렀다 이상 이상형 이 염두미 에 représent 잔상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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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과 바늘 가비 방알 텅스텐막대 방어도 올릴게 그래도 지금 없지 않나? 광기 광기 그딴 쓰레기 안 씁니다 오후 이거 제대로 덱 안 돌리면 위험하겠네 비중 한 미 미 이러지 말자 제발 한 톤 보내고 환살로 패는 게 더 쎄긴 한데 반사 뽑았다 근데 반사랑 가방까지 있으면 걱정을 많이 덜긴 했는데 그래도 첨탑이 하도 첨탑이 워낙에 대단한 곳이라 뭐 이상한 일 벌어질 수도 있어 근데 산막은 깬 거 같기는 합니다 액트4가 문제다 달팽이까지는 다 커버 될 거 같은데 환살도 있고 표창도 있어가지고 근데 심장 때 손상걸리고 나면 방어도 올릴 방법이 있긴 이치 뭐 달팽이 뭘 봐 임마 아 확실히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성가신건 맞네 어차피 생존자 강하고 반사신경 생존자만 돌리면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아 어리석은 개싫다 진짜 저 맥두선이 들어오는거구나 내 무숙한 체력이 코스트 올라갔어 최대 체력이 없어서 한대 맞으니까 못깝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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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접수 뭐 이 정도면 됐다 잘 나왔네 우상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헬리퍼스 헬리퍼스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겠다 양초같은 소리하네 그래도 텅스텐 있으니까 잘 나온 거긴함 사상 얹어줄래요 사상 얹어줄게 사상 얹어줄게 사상 얹어줄게 사상 얹어줄게 사양 사상 얹어줄게 잡았다고 봐야지 이제 켈리 켈리 쌓고 더 먹을거라서 스크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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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켈리 생각하면 이제 넘어가도 되지. 다음 펀 2, 3, 9, 5. 다음 펀 2, 3, 5. 다음 펀 2, 3, 5. 다음 펀 2, 3, 5. 다음 펀 2, 5. 뭐야 왜 200이야 벌써 뭐지? 아니 능지 데미지요 저세 진짜 능숙한 체력이네 힘을 106 주는 유물이 있다 금강저 1밖에 안주는데 50층 중에 전투층 빼면은 그래도 이제 얼추한 전투당 5.3이면 확실히 전투당 5.3이면 희귀음을 해도 되겠다 턴당 1.82 깎아 포션보다 좋다 클리어한 92% 깎아 포셔보쇠를